전공이 집단 사직 이후 의사들 인터넷 커뮤니티에 논란이 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이죠. 이번에는 전공이 리베이트 의혹을 내부 폭로한 대학병원 교수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적인 모욕까지 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김한수 기자입니다. 상계백 리베이트 사건의 전말이란 제목이 보입니다. 지난 19일 의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난해 JTBC가 보도했던 겁니다. 작성자는 교수가 전공이를 담가버리기 위해 신고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해당 교수가 기수 열애를 당하고 인사도 못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댓글엔 해당 교수의 이름은 물론 개인 연락처까지 공개됐습니다. 문자들의 링크를 저한테 보낸다든지 저한테 빠지는 문자를 보낸다든지. 교수의 출신 학교와 가족도 욕했습니다. 성적인 모욕도 있었습니다. 완전 뚱뚱한 벌거숭이 상태로 그런 식으로 그림을 올리면서 저를 조롱하는 말을. 피해 교수는 법적 대응을 위해 글을 모으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정이 사라졌습니다. 탈의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요청한 탈퇴 처리를 했다라는 문자가 날라왔고 그때부터 계정 접속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단 사람들이 누군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 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올라온 경위를 묻기 위해 메디스태프의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이 명단을 퍼뜨린 작성자도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확인했다며 곧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학습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